늦잠이 원수.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지만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계속 바뀌는 강의 시간표들.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야, 너 여기서 뭐해? 어떻게 시간표를 말도 안 하고 바꿀 수가 있어? 야, 너 원캠퍼스 앱도 몰라? 휴대폰 안에 강의 시간이 쏙! 원캠퍼스 하나면 학교 생활이 편하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줄 알았으면 여기 오는 거 아닌데. 아니, 닭갓둑살 매운 볶음밥이 뭐야 이게 뭐? 매일 바뀌는 학교 식당 메뉴. 내가 좋아하는 날만 골라 먹을 수는 없을까? 야, 너네 뭐해? 야, 메뉴가 이상해. 너네 원캠퍼스 앱도 몰라? 식당 메뉴를 언제 어디서나 원캠퍼스 하나면 학교 생활이 즐겁다. 시험은 이제 안녕. 지금부터 방학 시작! 야, 시험도 다 끝나는데 오늘 술 한 잔 어때? 술도 좋은데 종강 파티 어때? 아, 오늘 그런 게 있었어? 너네 원캠퍼스 앱도 몰라? 이것 봐! 원캠퍼스와 함께라면 즐거운 음악과 파티가 공짜! 거기에 가수들의 공연까지! 와, 너 아직도 원캠퍼스 안 하고 있니? 아, 원캠퍼스 참 좋은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 est ، 네